안녕하세요. 금일은 LNG 시장의 여러 뉴스를 정리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LNG 선박건조시장과 LNG 시장이 활황이다 보니 여러 뉴스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뉴스는 그리스 선사의 중국 조선소 LNG 발주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5일 삼성중공업의 주요 고객사인 덴마크 선사 셀시우스 탱커는 중국 조선소에 10에서 12척의 LNG 운반선을 새로이 발주할 계획을 세웠음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금일은 현대중공업의 LNG 운반선을 주로 발주하였던 그리스 타이나 가스사는 LNG 운반선 최대 4척을 중국, 다른 조선소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해온 전문지 트레이드윈즈는 보도했습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규모는 20만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2척에 대하여 건조 양해각서, LOI, 를 체결, 2척 옵션 포함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2027년 납기 건조 슬롯을 판매하는 것에 신중함을 보이면서 선박 건조가 급한 선주사들은 한국보다는 건조 슬롯에 여유가 있는 중국 조선소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중국 조선소에는 최대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조선소에는 미래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는 토탈에너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관련 뉴스입니다.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토탈에너지사는 21년 초 아풍기 플랜트 부지 근처에서 발생한 이슬람 국가 이즈와 연계한 반군과 모잠비크 정부군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토탈에너지사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불가학력을 진안해 4월 선언한 바 있습니다. 토탈에너지사가 추진하였던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옵슈어 1 구역으로 생산량은 연간 12.9 MTPA입니다. 프로젝트의 첫 LNG 생산 시기는 2024년이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 것입니다. 모잠비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LNG 운반선은 총 16척이 필요하였으며 2020년 2월에 현대 3호 중공업, 삼성 중공업과 각각 9척, 8척을 LOI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30억 달러이며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였습니다. 모잠비크 LNG 사업은 프랑스 에너지업체 토탈은 일본 선사 MOL, NYK, K-LINE, 그리고 그리스 선사 마란가스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정대로였다면 현대 3호 중공업과 삼성 중공업은 2021년 5월 말 각각 9척, 8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해오는 2023년 말에 선박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LNG 운반선 투입 시기 지연으로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건조 일정도 또한 2021년 9월 건조, 2024년 2분기 인도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선박 건조를 완료하면 4척은 K-LINE에, 5척은 MOL에 인도할 계획, 삼성 중공업도 선박 건조 완료 후 4척을 NYK에, 나머지 4척을 마란가스에 인도할 계획이었습니다. 모잠비크 LNG 사업은 지연되면서 LNG 운반선 소요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17척의 LNG 운반선 건조 물량 중 절반가량의 인도 일정이 약 6개월 미뤄졌다고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는 전하였습니다. 삼성 중공업이 수주한 8척에 대하여 인도 일정이 2026년 3월에서 2027년 3월 사이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도 일정 조정은 또다시 모잠비크 LNG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을 2023년에 결정하며 프로젝트 시작일이 연기됨에 따른 것입니다. 현대 중공업이 수주한 9척에 대하여는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박 인도 지연은 선박의 건조 일정 및 다른 프로젝트 등과 건조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으로 조선소에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운반선 카타르 프로젝트 잔여 척수입니다. 9월 22일 카타르 LNG 운반선 두척에 대한 수주 공시가 있었으며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그리스 선사 TMS 카티프 가스사였습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남은 카타르 LNG 운반선 1차분 물량은 6척입니다. 1차분에 대한 각사의 수주 현황은 한국조선해양 17척, 삼성중공업 18척, 대우조선해양 19척이 될 것입니다. 카타르 LNG 운반선 1차분 수주가 완료되면 발주척수, 선사 등에 대하여 최종 정리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